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신명기 18장에서 21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는 선지자 모세로부터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시장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즉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국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신 이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선지자 모세로 시작해서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나라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처럼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제사장 나라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 이야기는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까지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 벌목하는 도중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웃을 죽게 한 경우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다시 도피성 이야기를 총정리해줍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땅 분배 때에 이미 요단 동편에 도피성 세 곳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 요단 서편에서도 도피성 세 곳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가 또다시 도피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부지중의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도피하여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의 고의적 살인자가 들어오면 성업장노들이 판단하여 그를 처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 주신 이러한 율법의 조항들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배려해 주신 참으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조항은 통형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형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내 눈이 소중한 만큼 남의 눈도 소중히 여기고 내 이가 소중한 만큼 남의 이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형법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위증의 죄일 때 그렇습니다. 모든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은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증인은 절대 위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의 율법은 사형을 확장할 때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범죄에도 확대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재판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판이 반드시 공유로울 수 있도록 제사장과 재판장이 재판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의를 경계하시며 그들에게는 반드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엄한 처벌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마음에 겁내는 군인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겁내는 군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라고 하면 곧바로 기도원과 삼백용사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모세와 만나세대들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홍해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인들도 용감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들이 용감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미디아엘과의 전쟁, 여리고성 전쟁에서도 제사장들은 어떤 무기도 손에 들지 않았음에도 용감하게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릅니다. 반면 모세는 전쟁을 두려워하여 형제들까지도 낙심하게 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여러 형편에 처한 자들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 전쟁 출전을 면제해 줍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모세는 하나님의 눈길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섬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 부지 불식간의 살인, 공정한 재판과 같은 일뿐 아니라 삶의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들까지도 거두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챙기시고 살펴주십니다. 가령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자의 죽음을 발견했을 때 적용하는 규례도 정해주시고 두 아래를 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부분들까지도 서로 배려하며 품위 있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금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65일 신명기 18장 레위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오원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요하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요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들이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요하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윈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요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요하 앞에서는 그의 모든 형제 레윈과 같이 그의 하늘님 요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오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늘님 요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진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수라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원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요하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요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요하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요하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일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의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요하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요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요하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여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요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요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9장 내 하나님 요하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요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과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뒷줬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줄이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극률이 여기지 말고 무제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재하라 그래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여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장할 것이며 만일 위중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극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신명기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고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급당에서 너를 인도하에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야만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느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느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느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느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업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업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업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업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왁께서 그 성업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처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추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업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업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업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핵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부리족속과 희위족속과 여부수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왁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업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업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업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업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신명기 21장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주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업의 원근을 잴 것이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업의 장로들이 그 성업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업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왁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왁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업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제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왁께서 보시게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제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왁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오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에 쓴 적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길에게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업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업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업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재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